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반응형 자막인데 말풍선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반응형으로 만든 말풍선 자막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파이널 컷 프로에서 이제 자막을 한번 불러 오겠습니다 말풍선 자막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주시면 되구요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이 지금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 있구요 나가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체크 표시 해제 해주셔서 애니메이션 적용 여부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구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좀 뭐 글자도 따로따로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다른 프레임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자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회전을 이렇게 주는 거구요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말풍선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케일은 100%로 해야겠죠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불투명도 이거를 지금 줄 수 있구요 말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꼬리가 위에 있지만 또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 있는 경우 이렇게 어 체크 표시를 두어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겠구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 해주시면 되요 어 위에 있을 때도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구요 자 그 다음 어 또 박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요 흰색 뭐 말풍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만들어주셔도 되구요 폰트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한나는 11살 오티에프 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형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응형으로 들어올 수도 있구요 자 그리고 위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로테이션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막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자막 스타일 같은 경우에 어 기존에 있던 뭐 예능 자막 스타일도 있구요 어 이런 스타일로 한번 꾸며 보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반응형 말풍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자막 템플릿과 함께 같이 쓰게 된다면 첫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식으로 이제 말풍선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 줄보다는 그 두 줄로 하는게 좀 더 낫구요 이런식으로 테일 라이트 라는 체크 표시가 있어요 체크 표시가 있어서 이렇게 모양을 또 바꿀 수도 있구요 어 아웃라인 컬러가 있어요 아웃라인 컬러를 두어서 좀 더 만화 같은 효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어 좀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위치를 바꿔 주시면 되구요 스케일도 조금 크게 키우면 좋겠는데 지금은 사이즈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사이즈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이 안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오프셋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텍스트는 이 텍스트 오프셋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필터 중에 코믹 룩스라고 하는 그 필터가 있죠 코믹 룩스 이걸 또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켜 주시면 이런 식으로 말풍선을 이렇게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또 만화처럼 또 어떤 영상을 연출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말풍선 세번째 이것도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구요 사이즈 같은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크게 키워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막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이런 식으로 이번에 만든 반응형 말풍선 자막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